안녕하세요. 한게임의 보드 캐주얼 게임 사업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GB기획팀 송은영입니다. 오늘 저는 한게임 바둑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둑 AI, 한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임 서비스 기획과 유료화 기획에서 내적 갈등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 혹은 인공지능이 실제 게임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되고 수익화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그냥 바둑에 관심 있거나 잘 두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제 강연을 들으면 어쩌면 바둑을 잘 두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둑에 대한 몇 가지 가벼운 이야기들로 워밍업을 좀 하고요. 한게임 바둑의 주요 서비스 구성 요소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둑 AI, 한돌이 어떻게 서비스에 접목되고 수익화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과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디선가 들어본 바둑 용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가는 한자 풀이 그대로 집을 계산하는 것으로 바둑을 다 둔 후에 집수를 계산해서 승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개는 계산하지 않는다, 즉 집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둑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둑엔 덤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일한 실력에 두 사람이 바둑을 둔다고 했을 때 바둑의 룰상 항상 먼저 두게 되는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에게 몇 집을 먼저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호선은 두 대국자의 바둑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맛수로 둘 수 있다, 그런 치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반되는 의미로 젖바둑은 실력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수인 사람이 바둑판 이외의 바둑돌들을 미리 몇 개 깔고 두는 바둑을 말하죠. 작년 말 올해 초에 진행했었던 이세돌의 은퇴 기념 대국에서 이세돌과 우리 한돌이 바로 이 젖바둑 형태로 대국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가 고수였을까요? 당연히 AI 한돌이 고수였습니다. 네, 흔히 바둑은 인생에 비유되기도 하죠. 바둑 한 판에 인생의 희노애락과 우주의 삼람안상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중국 드라마 속에는 고대와 현대, 인간계와 신선계를 막론하고 바둑 두는 장면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전략을 논하고 또 심리전으로 상대를 파고들기도 하고요. 바둑판 위에 놓인 돌들을 우리 인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현재 바둑의 주요 시장은 어디일까요? 역시 동북아 3국인 한중일 3개국입니다. 일본이 바둑의 기술이나 제도, 문화, 상업화 이런 여러 측면에서 현대 바둑의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하면 오히려 요즘에는 예나 도, 전통문화의 하나로 서서히 인식이 낮아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닦아 놓은 그 현대 바둑 시장에서 조훈연, 이창호, 이세돌과 같은 걸출한 천재 바둑 기사들을 배출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바둑 시장의 중심에 있었죠. 네, 그리고 바둑의 3천년 역사가 자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은 최근 중국 정부에서 바둑을 정식 스포츠로 지정하고 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는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의 출현 그리고 인간을 대표한 천재기사의 패배 너무도 충격적이면서도 인류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세돌 사범님은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제 인간과 AI는 더 이상 대결이나 승부의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AI를 잘 활용하면서 인간 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또 공존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NHN에서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시발점이 된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오랜 역사 그리고 또 단단한 컨텐츠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바둑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져 왔을 때 과연 어떤 요소들이 주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수익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게임 바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 게임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국이죠. 바둑을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서 대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력에 맞는 이용자들을 서로 잘 매칭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부가적인 기능들 예를 들어서 형세 판단이라든지 자동 개가 그리고 노화보기 같은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가능해집니다. 대국이 끝난 후에 자동으로 내 대국 기록이 기보로 저장되면 언제든지 다시 펼쳐서 복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수익 모델로는 게임 내 사용되는 재화 즉 바둑머니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용자들은 대국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바둑머니로 대국료를 내고 바둑머니를 걸고 내기 대국을 하기도 하면서 또 바둑머니를 잃거나 딸 수도 있습니다. 각종 부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이나 바둑머니를 간접 충전할 수 있는 아바타 그리고 대국료 면제 등 다양한 대국 관련 기능과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월정액 회원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둑 게임 서비스를 구성하는 두 번째 주요 요소는 바로 관전입니다. 스포츠든 게임이든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다른 사람 특히 잘하는 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둑은 기력이라고 하는 실력 차이가 명확히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이나 아마추어 유단자들 이런 고수들이 두는 바둑을 관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 고수인 바둑 AI 한돌이 제공하는 복면기왕이라는 서비스도 올해 저희가 새로이 만든 관전 서비스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수들의 대국을 과연 어디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상에서 가장 높은 기력은 구단인데요. 이러한 수준 높은 고수 유저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고 이들이 바둑을 많이 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국기원에 속해 있는 프로 기사들은 상금이 걸려있는 국내 국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식 기전이나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이들이 두는 대국들의 실시간 수순 데이터가 한국기원의 중계 플랫폼에 입력이 되고 이것이 다시 한 게임 바둑 서버로 전송되면서 마치 생중계처럼 많은 이용자들이 한 방에 들어가서 이 바둑을 관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기원과 프로 기사 대국의 수순 정보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투자 비용이 드는데 당연히 이를 상시할 수 있는 수익 모델도 있어야겠죠. 바로 배팅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고수의 바둑을 보면서 흑이 이길지 혹은 백이 이길지 바둑머니로 배팅을 하고요. 대국이 다 종료된 후에는 당연히 이긴 쪽에 건 사람들이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 바둑머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팅의 재미와 몰입감을 주면서 더 큰 바둑머니가 배팅을 통해서 유통될수록 저희 바둑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팅의 횟수라든가 적절한 정보 제공 그리고 해당 금액 한 게임이 회수하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유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고요. 유료 상품으로는 바둑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아바타나 가차 아이템이 있고 머니를 더 크게 획득하거나 크게 잃는 것을 막아주는 배팅 전용 아이템들 그리고 배팅과 관련된 혜택과 기능이 포함된 역시 회원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바둑의 주요 서비스 두 가지 대국과 관전 그리고 각각의 수익 모델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월 이용자 수를 본다면 대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전체의 약 80% 그리고 배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20%가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이 20%가량의 배팅 유저들이 내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의 인당 매출액은 64%로 더 높아지죠. 정리해보면 대국 수익 모델은 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즐기면서 꾸준히 내주는 안정적인 베이스가 되는 매출이 된다면 배팅 수익 모델은 컨텐츠의 수급이 때로 불안정하고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고액 페인 유저들을 확보해서 매우 효율적이고 가치가 높은 매출을 내게 해주는 그런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둑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셨나요? 이제 바둑 AI 한돌이 어떻게 서비스에 접목되어서 수익화되고 있는지 한번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돌에 대해 소개를 드려야겠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우리 회사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했었고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파고와 같은 바둑 전문 인공지능 한돌입니다. 한돌은 지난 20여 년간 한 게임 바둑에 축적되어 온 방대한 양의 이용자 기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초로 학습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 말부터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바둑 인공지능을 이용자들이 좀 더 친근하고 가깝고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게 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돌이란 이름도 지어주고요. 또 이렇게 발랄하고 귀여운 캐릭터 브랜딩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돌의 서비스는 바로 맞춤형 대국 파트너입니다. 한돌은 총 9단계 초급부터 고수까지 다양한 기력으로 레벨링이 되어 있고요. 이용자는 연습 상대로 혹은 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공부 목적으로 원하는 기력대의 한돌을 골라서 언제든지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첫 번째 1회가 무료 체험으로 제공되고요. 이후로는 횟수제나 기간제 한돌 대국 이용권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회원자에 가입해서 제공된 횟수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성능의 바둑 AI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 한돌 9단 서비스입니다. AI 개발팀의 성능 업그레이드 작업과 또 저희 팀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한돌 S, 한돌 A, 한돌 B 이렇게 세 계정이 한 게임 바둑 대국실 내에서 24시간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 게임 9단 이용자들하고만 선착순으로 대국 신청을 받아서 대국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배팅을 유도하는 수준 높은 고수 배팅 대국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바둑 전용 인공지능은 한돌 외에도 외부에 오픈소스 AI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이러한 오픈소스 AI를 설치해서 한돌과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돌 9단 서비스 오픈 초반에 저희가 아직 원하는 만큼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류나 버그가 좀 있었고 또 다른 오픈소스 AI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한돌의 약점이나 오류 지점이 계속 녹출되기도 했었어요. 한돌 9단을 이용한 배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이기거나 너무 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적절한 승률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했어야 했는데요. 한돌 9단의 승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고 유지하고 서비스를 할지 또 치명적 약점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고 성능 개선을 할 것인지가 이 서비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돌의 성능 개선과 트레이닝 결과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기꺼이 스파링 상대가 되어주신 여러 프로기사분들이 계시고요. 또 저희 바둑 운영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대국의 부가 서비스로 형세 판단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한돌 형세 판단이란 서비스는 대국 중에 흑, 백 중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리고 현재 바둑의 형세를 대국판의 집 영역과 함께 집수의 차이까지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정말 편리한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바둑머니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회원제에 가입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에 더해서 형세 유리함, 불리함 정도에 따라서 한돌 캐릭터에 깜찍하고 재미있는 표정 변화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적인 포장을 조금 더 했죠. 다음은 한돌 개가입니다. 처음에 바둑 용어 몇 가지 설명드릴 때 개가라는 게 바둑을 끝낼 때 집수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두 대국자가 스스로 도를 정리하고 집수를 계산해서 승패를 확인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시스템이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동 개가는 대국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용자들은 이미 대국료를 지불하고 대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료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돌로 개가를 적용하기 이전에 사실 외부의 모듈을 비용을 주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한돌이랑 외부 모듈 둘 다 시스템에 적용해서 사용 로그를 남기고 그리고 이용자한테 들어온 고객 문의 기보를 통해서 한돌 개가의 버그나 오류 항목들을 분석해서 수정하고 또 기존 모듈 대비의 성능 테스트를 거치면서 오류 비율을 비교하고 이런 단계적인 안정화 검증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였죠. 다음은 바둑 서비스 기획자로서 가장 내적 갈등과 윤리적인 고민으로 괴로워하면서 기획한 서비스인데요. 한돌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둑을 두다가 승패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다거나 혹시 이 승부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 아니면 국면이 잘 안 풀리거나 상대방이 점점 숨통을 조여온다거나 할 때 정말 필요한 신의 한 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돌 찬스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대국 중에 AI 한돌이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다음 한 수를 힌트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기획할 때 실력이 중요한 바둑에서 AI를 이용해서 둔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 치팅 아닌가?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국 중에 AI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의 어떤 심각한 고민거리는 아니었고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국을 두는 사람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한돌 찬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했고요. 서비스 초기에는 한돌 찬스를 한 판당 최대 10회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이후에는 사용자의 지표와 피드백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일부 고기력대 이용자들을 제외하고는 판당 90회까지 사용하도록 오히려 그 자유도를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서비스 스펙을 바꿨습니다. 다만 이제 한돌 찬스를 사용할 때마다 그 대가인 비용은 점점 더 가중되도록 유료화 구조를 짰고요. 한돌 찬스를 사용해서 둔 수로 인해서 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 승률 정보도 서비스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초 무료 체험 5회를 제공했고 이후에 첫 구매를 할 때는 50%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병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9단만 초기 스펙을 유지하고요. 6단에서 8단까지의 고기력대 이용자들에게도 최대 90회까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잠깐 한돌의 실제 사용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측 하단 메뉴의 한돌 찬스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좋은 수가 5개가 나타나고요. 그 중에 별 모양의 수가 가장 승률이 높은 수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우측의 빨간색이나 파랑색의 승률바도 한돌 찬스를 사용해서 둔 수와 상대방의 다음 착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한돌 찬스는 횟수제 아이템으로 유료화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무료 체험 5회를 제공하고 이후 첫 구매 시 50%를 적용을 해줬는데 한 번 서비스를 경험해본 이후에 구매하는 구매 전환율이 9%로 높은 편이었고요. 이후 다음 달에도 아이템을 재구매하는 비율이 42%나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마력의 서비스죠.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한돌 찬스 500회 19,800원짜리 상품인데요.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네, 매출 그래프로 보시면 한돌 찬스 아이템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기능성 아이템의 전체 매출도 함께 성장하는 매출 효자 상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수기인 3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랑 대국수가 늘어서 3월에 전체 기능성 매출은 살짝 증가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4월에 한돌 찬스의 사용성과 기능성 개편을 진행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8월에 고기력자들의 사용을 열어주면서 매출이 한 번 더 튀었습니다. 네, 앞서 한돌 찬스 서비스 개편 시에 부가 기능으로 실시간 승률 정보를 추가했다고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대국이 종료 후에 남는 기보라고 하는 것이죠. 한돌이 분석한 전체 수순에 대한 승률이 그래프로 기보에 제공됩니다. 자기가 둔 바둑을 다시 처음부터 수순을 놓아보거나 아니면 특정 장면의 바둑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데요. 복기 또한 바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보를 보면서 어디가 승착, 패착 지점이었는지 그리고 승부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자기 학습을 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한돌의 승률 그래프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모든 대국의 수순마다 승률 정보를 제공하기는 좀 부하 이슈가 있어서요. 대국 후에 이런 기보에서 유료 회원제 혜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보에서 한돌 승률 그래프가 구현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기보 하단 메뉴에서 승률 그래프라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전체 수순에 대한 흑백의 승률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이 대국은 한국과 중국 프로기사 간에 펼쳐진 대국인데요. 그래프로 봐도 알 수 있듯이 흑과 백의 승률이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오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한판이었을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랭킹 1위였던 신진서 프로가 국 후반에는 승률이 90%까지 오르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고 승리한 내용의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바로 지난주 정기점검 때 일부 개선을 진행해서 실시간으로 수순 중개 진행 중인 프로 대국 관전에도 이런 수순에 대한 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향후에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시에 유용한 한돌의 분석 정보를 제공해서 서비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돌이 최근 한게임 바둑 매출에 가장 많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 복면 기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네이밍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복면을 쓴 두 기사, 즉 대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고수들의 베팅 대국이 열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베팅이 가능한 프로들의 수순 중개 대국은 1시간이 넘게 걸리거나 아니면 일반 구단 이용자들의 대국도 20-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복면 기왕의 베팅 대국 한 판은 대국 시작 후에 베팅 타임이 있고 바로 승패 확인을 해서 베팅을 정산할 때까지 약 1분 30초밖에 안 걸리는 초스피드 베팅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5개의 라운드를 서비스하고 있고 한 라운드당 90분이고요. 60개의 스피디한 베팅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프로나 구단들에 의해 제공되던 베팅 대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양의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복면 기왕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서 베팅에 사용되는 바둑머니의 유통량이 그래프와 같이 매월 크게 늘어났고요. 매출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오픈 처음에는 과거에 두어졌던 프로들의 기보로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이보다 더 양도 많고 사전 노출에 위험이 적은 한게임 구단 이용자의 기보를 이용했다가 지난 9월부터는 한돌이 셀프 플레이로 만들어낸 기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수준 높은 기보 컨텐츠의 수급이 한돌로 인해서 양적, 질적으로 모두 확보되는 구조가 된 것이죠. 네, 어느새 이제 매짓말을 할 때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게임 바둑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랑 이벤트 등에 등장한 다양하고 깜찍한 모습의 한돌 캐릭터 아바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맨 한돌, 꽃보다 한돌, 트로피 한돌, 지니 한돌, 싸이 한돌, 호빵 한돌 등등 감상해보시면서 오늘 저는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